안녕하십니까 강남 농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을 모시고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 아마 오늘을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에 대해서 컨셉을 설명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공영농사 정봉수입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 즉 10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정을 포함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10인 이내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근로계약에 따라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10일 이상 사업장은 이런 세부적인 조건을 하나의 어떤 보편적이고 전 근로자한테 해당되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의견을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93조하고 94조에 있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걸 만드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취업규칙을 취업규칙 자동작성을 강남노부법인에서 그러니까 외주를 통해서 프로그램한테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오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용노무사로서 20년 동안 많은 회사들한테 취업규칙을 만들어주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정하는데 그 보안도 해서 또 보고도 하고 노동부 신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강남노부법에서 있는 좋은 표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어떤 노무사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잘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도 어떤 내용의 취업규칙이 만들어지는지 가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노부법에서 만드는 것은 기존 3개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안 그리고 강남노부법에서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타입 A 그리고 또 강남노부법이 가지고 있는 타입 B 이렇게 3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해당 조항 90개 되는 조항을 필수기제사항 선택적 기제사항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 조항마다 설명을 곁들여서 각 90개진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노무사나 아니면 회사의 담당자는 회사의 실적에 맞는 그러한 규정을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들한테는 이게 말하자면 헌법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취업규칙 매뉴얼 관련해서 강남노부법에서 만든 규칙에 따라서 각 사업장 별로 특식에 맞게 또 더 추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강남노부법에서는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그 회사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담당자 의견이 반영하는 그런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앞으로 이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 고객과 담당 노무사가 서로 상의하면서 회사 실정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논리적이고 또 꼭 필요하고 그 맞춤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취업규칙이 이제 우리 여기 만들어지는데 우리 그 강남노부법인 같은 경우는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 취업규칙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칙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지만 또 본사의 규칙에 따라서 또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예 우선 특히 외투기업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가급적 회사가 가진 본사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플로이 핸드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을 이해를 하고 원래 취업규칙은 글로벌 입법 93조에 따라서 필수규칙 사항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반영하고 또 그 회사의 어떤 만난 그 업종에 만난 그러한 취업규칙 그리고 또 그러한 근로조건 그리고 복무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회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복지제도나 아니면 근로조건 또 근로시간제도나 아니면 그러한 또 휴가 사용제도 이런 부분까지도 그 회사의 기존의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노문의 특징이 이렇게 한글로 만드는 게 동시에 영어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자동 전환이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표준 영문을 한글과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노문에서는 외투기업의 어떤 넘버완이라는 어떤 자금신과 또 그렇게 지난 20년동안 활동해 온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 실적에 맞는 한국식 그러니까 한글 취업규칙과 동시에 영어치역 기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외국인 그 본사 그 인사 담당자하고 직접 그 줌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메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느 다른 로폼이나 또 노후 부분보다 그 마침식 그 취업규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취업규칙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많은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취업규칙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오늘 발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제 만들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만들어질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기대되는 게 지금까지는 어 더 다양한 뭐 자동계산 기능이나 근로계약 작성 또 그 외에 인사 그러니까 인사 노무 관련된 서식을 다운받는 어떤 단순한 기능으로 만들었는데 이 취업규칙 자동작품 프로그램은 약 90개 정도의 어떤 각 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강남놈이 많이